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지난 추석과 관련된 사연 하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됐죠. 조능우씨의 사연이에요. 이번 추석은 잠깐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됐나 보다. 그런가? 9월달 아니었나 이번엔? 8월 말이었나? 기억 안 나네. 아 역시 망각 너무 좋아. 생각이 안 나니까. 이번 추석은 큰아버지의 칠순생신이 겹쳐 몇 년 동안 안 갔던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도착 후 택시를 타서 도착한 큰집 마당엔 차가 여러 대 보였고 멀리서는 누렁이가 시끄럽게 짖고 있었습니다. 누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추석이. 많이 뭘 이렇게 놀아줄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원래 개들이 못 듣던 소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도시에서의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가요? 네. 호기심 덩어릴 수 있어요. 오 사람! 제일 어릴 때 기억은 저도 큰집 가면 시골에 있었는데 큰집 가면 개들이 막 콩콩콩 하면서 콸콸콸콸 같이 배뇨를 하더라고요. 반갑다고. 싫어 죽겠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배뇨? 개는 싸면서는 짖지 않는데. 아무튼. 기억은 왜곡되니까 동시에 했다고. 시간차는 있었을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은 어쨌든 굉장히 반가워한다라는 느낌이었고. 뭐 한 1박 2일 정도 같이 놀면 굉장히 친해지고. 아 그렇죠. 하룻밤만 잘 지내도 친해지죠.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인데. 아무튼 누렁이도 도시 환경과 다르니까. 실제로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집 안으로 인사하며 들어가니 훌쩍 커버린 조카들 5명에 다수의 어른들께서 칠순 잔치를 위해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본가에서 집에서 칠순 잔치를 하는 형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괴롭겠네요. 좋은 상상은 하나다니. 개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가 아직 드물지만 있겠죠. 실로 처음 듣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카들 데리고 논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뒤에 누렁이 한번 보고 닭장도 가고 소들도 보고 돌아다니는데 흑염소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조카 초딩들은 염소는 이상해 메에 해며 장난치고 그걸 받아주듯 염소는 메에 해며 울었습니다. 염소는 정말 특이하죠. 염소는 정말 특이하죠. 염소 눈은 정말 해바라기 씨 같지 않나요? 아 눈 저는 염소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모로 특이하다 그렇죠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있고 하니까 제가 동물원에는 염소가 없어요 보통 요즘은 근데 작은 동물농장 같은 그냥 살아 돌아다니는 염소 같은 것을 제가 처음 본 게 산에서였어요 방목되어져 있는 그렇죠 그냥 동네 소예요 동네 염소예요 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길이었는데 맞은편을 보니까 절벽에 염소들이 꾸벅졸면서 염분을 핥다가 옆에 한번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참 라이프 스타일 특이하시구나 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염소가 왜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도 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소 지금 에 하는 것도 뭐야 이 새끼들 이런거는 뭐하는 놈 어디서 나타났어 내 눈이 왜 내 눈이 왜 잘 들어보면 다 그렇게 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시가 조금 지나자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 다 같이 집으로 갔고 아 조누우 씨께서 그 조카들을 끌고 다니는 일을 해주셨군요 큰아버지께 염소도 이제 키우시냐고 과로 돈이 많은 집이라 이것저것 많이 하십니다 과로 물어봤고 큰아버지 댁을 싫어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지 돈이 많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지는 모를 일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음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하면 있는 사람이 뭘 하면 있어서 그런가 뭘 하네 이런 물어봤고 너희들이 이번에 오니까 염소 젖을 먹이고 싶어서 장에서 사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을 맛있게 먹고 아직까지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곳에서 옥상에 텐트 치고 잤습니다 다음 추석 당일 제사를 지내고 성묘도 다녀오고 점심도 먹고 다 같이 모여 왁자지껄 얘기하며 노는데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조카들 다 데려오라고 지금 염소 젖 한번 마시러 가자며 나서셨고 저는 조카들을 챙겨 집 뒤로 향했습니다 도시 아이 같은 질문이 나오죠 우유를 먹으려고 소를 사오느냐 이게 왜 필요한가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조금 근교에 사시는데 염소를 키우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아이 키울 때 염소 젖이 좋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분유라는 거 우유라는 거 다 소처지기 때문에 염소 젖이 오히려 좀 좋다 사냥 분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로 키우시는 분들 저도 봤어요 제 또래 분이신데 생산량은 전체 젖류의 2% 정도로 우유 다음으로 많다 맞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가 고치즈도 있고 하지만 고트밀크 고트밀크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도시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문제지 조금만 나가도 우유를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유보다 알러지에 대한 염려가 적다 맞아요 장점이 있다니까 좋은 점이 많군요 올리고당이 풍부하고 올리고당은 위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방구가 작아 소화하기 수월하다 그렇죠 이게 아이들한테 적응만 잘 되면은 사냥 분유 염소 우유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큰아버지께서는 미리 젖을 짜고 계셨고 저한테 건네주며 고소하니 마셔보라 했지만 저는 우유 마시면 탈난다 하고 어린 조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애들이 돌아가며 너무 잘 마시다 보니 염소는 조금 지쳐하는 것 같았고 자꾸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해야죠 큰아버지는 가만히 좀 있으라며 염소 엉덩짝에 손바닥을 찰지게 날렸고 염소는 놀라 큰아버지를 째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능우 씨의 해석이죠 근데 진짜 신기해요 동물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하죠 정말 째려보는 것 같았을 수도 있지만 참 인생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우리가 맞는 해석을 하는 순간이 있고 멍청한 순간이 있잖아요 동물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맞는 해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게 언젠지 틀린 게 언젠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주관적이니까 근데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동공하고 참 연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꽤나 있어요 개들은 우리가 눈에서의 표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동공이 거의 인간하고 좀 비슷하니까 염소는 좀 동공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눈 얘기네요 해바라기 씨 닭도 좀 그렇고 동공이 좀 다르죠 조류가 좀 묘한 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눈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눈의 어떤 역할이 거기서 감정을 표출하는 역할로 쓰이지 않죠 잘 그렇지 않나요? 뭐 지들끼리 봤을 때는 감정을 표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닭의 눈을 흉내내신 거예요? 아니 잠깐 닭으로 닭인 척 해봤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닭의 눈이 있었나 어류랑 조류는 정말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죠 우리가 해석하기는 참 어렵다 염소는 포유류인데 눈이 좀 특이하다 염소랑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젖이 잘 안 나와 뒷다리 근처에 있는 젖을 짜기 위해 큰아버지는 뒷다리 사이로 팔을 넣으셨고 젖을 짜는 순간 제가 보기에도 과하게 착즙당한 염소는 요즘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만 이게 의미 그대로 쓰이는 건 또 오랜만에 봅니다 과하게 착즙당한 염소는 뒷발로 큰아버지의 가슴을 타격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존익에서 본 적이 있죠 뒷발 공격 큰아버지는 어이쿠 조누글씨가 어이쿠로 소리셨어요 큰아버지는 어이쿠 하며 뒤로 자빠지셨고 가슴에 손을 올리며 욕을 하셨고 보통 가슴에 손을 올리며 다음에는 욕을 하게 되진 않는데 처음에 하셨어요 할 욕을 뒤늦게 깨달았나 봐요 성찰을 통해서 욕을 안 했음을 어이쿠 아이쿠 처음에 아이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고 뒤늦게 이 새끼가 이러면서 국기에 대한 격려 자세로 욕을 하셨어요 인간이란 정말로 저는 놀래서 넘어진 놀래서 넘어진 큰아버지 얼굴과 새하얀 러닝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을 아 추석인데 러닝이죠 왜 큰아버지들은 주로 러닝을 입느냐 예의를 거쳐라 그럼 발자국 안 찍히게 까만 러닝에도 입으시든가 어서 구해가지고 각질 때는 어차피 흰 게 찍혀요 동물들은 옛날 생각이 문득 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누렁이의 어미 그 개는 10여 년 전 밥주러 간 큰아버지의 팔을 물었고 그날 밤에는 보신탕을 해먹었다는 큰형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네 이게 뭐 옛날에는 이곳을 시골 풍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무슨 동요 이름 같네요 동요 제목 같은데 큰아버지는 신음을 내며 못 일어나겠다며 도와달라 소리쳤고 그걸 들은 조카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서로 도와주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조카들의 몸부림에 더욱 고통스러워 하셨고 아 근데 이 정도면 조카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네 저기 뭐냐 CPR 부러진 갈비 이 정도면 갈비뼈 좀 나갔을 것 같은데 CPR을 가능합니다 네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셨는데 갈비뼈 두 개 골절 아 그러네요 염소를 웃게 보면 안 되죠 갈비뼈 두 개 골절을 입으신 큰아버지는 응급실에서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추석에 어른들끼리 그리고 큰아버지의 칠순 아닙니까 이날이 음 그렇죠 당신의 생일인데 어른들끼리 모여 저녁에 애정되어 있던 출장 부패를 아 출장 부패네요 아 그렇군요 취소하냐 마냐 얘기를 나누시다가 큰아버지의 아들 둘이 내가 낸 돈이며 취소하면 돈이 더 든다며 그냥 다같이 저녁밥을 먹자 결론이 났고 큰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큰아버지는 그러라 하시고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말고 냅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염소겠죠 불안합니다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복수를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를 용서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아마 그냥 뭐 젖을 짜러 온 친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거겠죠 네 큰아버지의 아니 근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과가 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저희는 주인공이 없는 치순잔치 출장뷔페를 즐기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어느덧 요파씨의 문법 끝날 때쯤 되면 먹는다 파티가 열렸네요 이건 마치 상사가 법인카드만 주는 거 그런 느낌인가요 당사자가 없는 치순잔치 저는 다음 날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염손 무사한 것 같습니다 형한테 어떻게 되면 연락 달라고 했거든요 형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스탠드 아직 안 바꿨어요 지금 호래씨 돈 투자하느라고 호래씨 때문에 지금 마이크 스탠드를 싸구려를 쌓았고 글재주가 없어 있었던 일만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네요 조능훈씨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큰아버지 본인 개인을 어떤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네 일단 이미 능욕도 당하셨고 저희가 욕 보여드릴 일은 없다 네 참 누구에게나 큰아버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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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 저희 가족의 큰아버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 연령대가 생각나서 그러는 걸까 뭔가 안타까워 안타까우면서 뭐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고향집 사연들 가끔 오면은요 꼭 그렇게 그 어떤 동물을 저세상에 보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큰아버지가 가질 뻔했는데 저는 그래서 왜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들면은 고향집의 모습이 좀 바뀔까 물론 많이 바뀌었죠 아예 고향집들이 없어진 곳도 많고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비슷한 세대들인지 도시에서 누구 오면은 닭을 잡는다거나 그렇죠 사실 이 집만 해도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출장부패를 불러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되면 축산업자들도 도축을 직접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직접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장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연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게요 야생으로 뭘 잡아먹는 그리고 먹는 사람들 몸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뱃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은웅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Q-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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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D-E-R-A